양진식 소장입니다 스카이차 입니다 마이티 3.5톤 이구요 작업환경 길이는 28m 입니다 아무래도 스카이 자체 상품 가치는 작업환경 길이가 얼마나 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8m 좋습니다 타이어 양호 하구요 아웃트리거 정상 작동 됩니다 저희가 미터 하고 그 다음에 제품 테스트를 한 후에 매입을 합니다 물론 당연한거죠 네 오늘 마이티 3.5톤 스카이 차량을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주행거리야 장비 차량은 얼마 안되지만 주행거리 양호 하구요 에어컨 히터 미션 엔진 미션 잘 작동 돼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콘이 있어야 되구요 오늘 2008년 마이티 3.5톤 차량을 포스팅 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퇴근 아 에어